헉!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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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꿈꾸는 그니엘입니다. 앞에서 연주한 곡은 바흐의 칸타타인 라는 곡과 찬송가 참 반가운 성도요라는 곡을 메시업에서 직접 편곡한 곡인데요. 여기서 이 칸타타라는 것은 바로크풍의 성악곡을 의미합니다. 보통 소나타는 악기의 연주곡으로 작곡이 되었다면 칸타타는 노래 위주의 곡으로 다소 작곡되었는데 많은 칸타타 작곡가들이 있지만 그 중 음악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바흐가 교회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칸타타 곡을 작곡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용으로 작곡된 칸타타가 주를 이루게 되었겠죠? 어쨌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번 영상에서 연주한 곡 한국어로 번역하면 깨워 있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이뚜다 라는 제목과 맞게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신랑을 기다리며 자지 않고 등불을 준비하는 처녀들을 비유한 내용을 담은 칸타타인데 특히 성탄절 예배에 사용하는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 곡을 미리 크리스마스 기념 영상의 곡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곡과는 다르게 중간중간 성탄절 찬송으로 잘 알려진 참 반가운 성도여의 멜로디가 곳곳에 숨겨져 있어 이 멜로디를 찾아보는 것도 이번 영상의 한 가지 묘미가 될 것 같아요. 이 곡을 연주할 때 약간의 팁이 있다면 프린시팔 계열 이 푸트 스탑을 그레이트에 넣어서 연주하면 조금 더 맑고 또랑또랑한 효과를 줄 수 있고 스웰에는 오브에나 트럼펫 스탑을 넣어서 함께 연주하면 주선율에 응답하는 대선율의 멜로디를 살려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칸타타의 원곡은 피아노 곡으로도 연주할 수 있으니 다가오는 성탄절에 이 곡을 연주해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또한 이 곡은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오르간 초보 연주자에게는 페달 연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즐거움과 유익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하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